네? 펫? 어디야? 모르.. 제가.. 제가 저기 있었습니다. 아.. 아.. 하쿠팬네즈.. 근데 왜 세타를 했어요? 아.. 저.. 약간.. 네.. 그런게 있어가지고.. 이제.. 잡아야죠. 펫은 펫이 잡는거죠. 못해요 근데.. 저기.. 아니.. 지금.. 아군을 깐겁니까? 한 대나마 아군이 있는데.. 나 요즘 깔아둬서.. 나 존나 못하고 있는거 할때.. 진짜 존나 잘해주고싶어. 너 못해. 진짜 개빡치더라. 그점 그점. 눈앞에 있는거 놓치니까.. 진짜 존나 읽었더라. 연습하면 되죠. 다시. 나이스! 자아.. 오.. 짝방 볼게요. 짝방 몰라. 나 A선은 4번하나. 4번하나. 결국 안나와도 되는데.. 나 이거는.. 나 튀어야겠고.. 짝방 볼게요. 짝방 볼게요. 거기만 가줘요. 이거.. 뭐야 6번이에요? 5번? 5번 5번. 이거 왔어요. 붙었어요 하나. 4번쪽 하나 있는거에요? 4번 하나. 4번 하나. 이제 들어와요. 앞에. 나 이거 뒤가 너무 시원한데? 짝방 볼게요 지금? 2번 보러 갈게. 아 이번.. 짝방 볼게요. 시간. 시간 안된다 도망가. 시간 안되어. 도망가 도망가. 이번 들어온다. 아니 이번.. 아 뭐야 쟤? 왜 저러갔냐? 죽었다 창규. 어? 안되는데. 사실 죽어야 되는데. 그래도 재밌는데. 난 절대로 죽지 않지. 나 그때.. 영웅은 죽지 않아요? 네.. 나 그때.. 영란이랑 일대일.. 일대일로 마셨잖아. 알아요 누가? 몰라. 아 그랬어? 영란이랑.. 영란 옆에서 계속 따라줬다가 나랑 일대일로 썼거든. 나 봤어. 야 아니 근데.. 그것보다 너.. 술 먹었어? 어 먹었어. 그때.. 내가.. 조금 죽긴 했는데.. 많이 먹었었나? 적당히 취했어 그때. 어.. 잘했어. 근데 운동하고 있다고.. 술 먹고 안된다고.. 찌찌거이 돋느니. 존나.. 영란이 계속 따라주다보니까 이 새끼가 어거지르다 보더라고. 4번 조심해요. 나 에서.. 개도로 넘어갈게. 5번 5번. 에이 짝방 한정도 안주세요. 꼬마자 쓰는 4번죠. 짝방만.. 나 1번 보고있어 지금. 하나 돌아와. 2번 보러감. 짝방. 으.. 짝방. 짝방. 나 짝방. 어 이러면 내가 또 가고싶거든. 가서 죽어라 빨리. 야 없다 4번이다. 지금이니.. 없네. 지금이니.. 없네. 4번도 없는데? 아냐 올거야. 잡아라 덴? 응. 잡아왔다. 하나 둘.. 얘.. 얘 방금 어떻게 했는지 알았나? 어떻게.. 무털 칼렐라가.. 씹혔구나? 아니.. 장전 안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쐈는데.. 자기가 맞았어 쟤도.. 하나 둘.. 자기가 맞았어. 공격받아p 하나 둘.. 하나 둘.. 나도 근데 가끝이 그럴 때 있어. 나는 나쁠수가 아니라 보니까. 녀석.. 나 줄어.. 하나 둘.. 나이스.. 하나 둘.. 숙소 од .. 하나 둘.. 엘스 하나 둘.. mug에.. 킥 킥이 고고 있어요 킥이 고고 있어요 설득 설득 아아 마 바보랩다 그라프치 내가 지는 봐줄게 오우씨야 설득 있다 설득이다 세이브다 개망 아니야 넌 죽었어 빨리 가서 죽어야래 폭주 하나 있어 폭주 하나 있어 점프 소리가 났는데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어디쯤 와요 어? 여기? 아니 4번 에이! 절대 안해! 절대 안해! 4번 통로에 있었잖아 우리 창규가 이제 시야가 완전히 극혐이 됐구나 아..씨가 소리가 들렸는데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 아..어떻게 안났어..씨가 저 뒤에 한분만 따라가주세요 어디가실건데요 이리왕 바로갔는데 뒤에 살 때 쪽에 연막하는 곳에서 갔을 때 바로 먹어버리게 야 내가 4번에 폭탄 연막 바로 칠게 배고프다.. 창규야 맛있는거 사줘 설짜 안 돼 폭탄 내 살 아니잖아 에이 안되 이거 나왔냐? 아니 들어갔어 라스트 B에 있는거 어휴 들어가 어휴 들어가 너 적배로 가는 모습이 니가 올베.. 적배로 올지 다시 지금 존납이 올지 몰라 4번 4번 나이스 창규가 감히 일었어 아휴 B 갈까? 응? B에 둘인데 스나라프 아휴 그러면은 우리하고 A 가는게 낫겠다 이번에 3번으로 갈게요 난 아휴 나 저 아랫논만들 계속 맞아 아휴 왜 내 아랫논만들 그렇게 맞아 나 아랫논만들 그렇게 맞아 이제 큰잉가운트 아래에서 나와서 나 가보 위아래 위아래 동시에 바운처럼 지어 놓을 것 같아 아 이번에 안나와 얘네 안 돼 미쳐줘요 아 아 4번 하나 가설 때 하나 가설 때 쓰나 가설 때 쓰나 뛰어야지 라스트 4번 라스트 4번 라스트 4번 누나가 꺼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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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서 왼쪽 왼쪽 없는데? 살포가 내려갔나보다 아 야 뭐야 낚시야 하하 1번으로 갔어 짝방 조심해 4번 아니면 짝방이에요 야 우리 4번 보지마 창규야 짝방만 짝방 여기? 어 창 총 들어 총 들어 4번 들어간가? 아니 4번 안 들어갔어 4번 아니면 짝방 이 박은 아니 내가 알려줘도 못 죽이냐? 짝방 나왔어요 난 이분을 믿어 아 난 안 믿는데 하하하하 아니 믿었습니다 형님 하하하하 잘하네 하하하하 나? 하지 나 오고 번지인갈 때 좀 좋다 얘네 유턴 나오려나? 비 가야 되나? 네 유턴 나오면은 게이치 게이치가 아닌데 네 하나 둘 셋 와 맞아 개필 5명 개필 골갈아 골갈아 얍 얍 얍 얍 10위 끝! 10위 끝! 10위 끝! 10위 끝에 그대로 있어 3번 하나 3번! 3번 피해 3번 피해 그럼 10위 끝을 잡고 왔다 네 앞에 온다 10위 끝! 라스트 이왕이고 나 5번에 온다에 내 손모가지 필요없어 3번으로 온다에 난 내 손모가지 어 3번 갑니다 뭐야 쟤 이거? 3번이 아니요 5번으로 오려고 했던 것이요 저는 흐흫 그니까 내가 맞았어 아니 아니 5번이 아니라 아니 5번으로 온다에 내 손모가지였잖아 울고 있었던거지 에휴 바로 조그만 들어가려 3번은 미국 아니야 이번에 나와있었어 랑 아나아나 하고만 하네 하하하하 와 차 한영수가 없겟네 말싸래 차 한영이는 열심히 하시네 어 엄청 열심히 해 5번 클인데? 없어 나이스 3번 조심 와우스 3번같은데? 간다 3번 3번 누나가 간.. 역시 핫패님 패슨 셋이 싸워야지